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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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플라스틱 아니고 피치주스를 먹어본다 이거 맛있는데? 피치주스? 블루베리땜에 이 맛은 블루베리 잼 되게 맛있는데 되게 달아 이거는 퓨얼 오렌지 숙소를 가져올 것 같아 이만큼만 먹어볼까? 이거 퓨얼 오렌지국 그거 진짜 맛있다 머쉬룸 햄버거 이거 머쉬룸 햄버거 이거 어니언 링 이거 갈릭 토스트 여기 다 홈메일이야 여기서 빵도 직접 다 막이 준 빵으로 그 다음에 이거 수입에서 얌 얌프라이 이거 봐봐 사진 찍어야 되겠다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먹지? 내가 어니언니 진짜 좋아하는데 내가 어니언니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 먹으셔서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도 와 담을 먹는 이게 딥킹소스 짠 짠 음 저기 다 여기서 얌을 직접 다 커트해가지고 다 홈메일 이 소스 너무 맛있다 너무 느끼하지 않고 음 그 메오가 들어가있고 메오가 들어가있고 되게 독특한 맛있네 음 음 그래서 제가 이거 먹어봐 이거 완전 맛있어 빵도 먹어봐야 되겠다 너무 빵도 너무 부드러워 잠깐만 이거 이거 너무 맛있어 빵도 여기서 직접 만든 거여가지고 부드러우면서 음 끝내준다 이거 잠깐만 어니언니도 하나 먹어봐야겠다 어니언니도 하나 먹어봐야겠다 어니언니 진짜 좋아하는데 여기 다 여기서 만든 거야 이 소스를 한번 찍어서 와 미쳤다 이거 진짜 음 음 음 진짜 맛있어 오 그 싼 싸구려 화이트 어니언니 아니고 이거 레드 어니언니 음 레드 어니언니 와우 대박 여기 다 맛있다 오우 음 음 음 음 엄청 크리스티하고 와우 양파가 엄청 달어 엄청 달어 이건 그냥 이거 정말 미쳤다 너무 맛있다 음 음 음 음 저작권에 걸리게 이렇게 마이클 잭슨 할아버지 노래가 이렇게 딱 나오는데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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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으음 음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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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으음 음 으음 자喝 음 음 사람이 얼마나 많이냐 저불로서 이제 못 먹어 이렇게 다 투고박스에다 해가지고 싸가는 거야 투고박스는 공짜는 아니고 이거 재미 페이퍼백에다 우리는 플라스틱백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해서 다 챙겼어 집에 이제 갑니다 베스트야 베스트 가격도 엄청 커 이렇게 패키스한테 가는 거야